말해봐 지니규네 지니규 지니규라고 불러줘 여러분 뭐든지 얘기하세요 손 다 들어주니까 다시 한번 소원을 말해봐 우리집 와서 포옹해주고 가요 뭐 이런거 빨리하자 왜 이렇게 피해 아니야 오늘 됐어 아직이야 됐어 네 이런거 발랐으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립 자국을 딱 남겨서 이 사진이랑 아 그렇죠 이걸 선물로 나는 뭐야? 드리세요 그거 드리세요 저는 뭐예요?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예술작품이거든 사실 봐봐 이게 사실 그거잖아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보면 말이야 와 더럽다 그럼 저는 지워도 되죠 이제? 아 이제 지우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뭐 뭐 뭐